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가슴 벅찼던 하루는 언제였나요? 사랑을 고백하는 첫날이 아닐까요? 빙고! 뭐야? 내가 여자? 네? 이러다가 진짜 전문 연기자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오 쩐다! 근데 왜 담생모모 들어갔어? 아 몰라 넌 꿈이야 꿈! 사랑의 큐피트 뭐 그런 거란 말이야? 그래 나는 당신들 사랑만 연결해주면 되는 거잖아? 엄마 아빠 이혼하는 거 신지 맨날 싸우는 것 보단 낫지 아 뭐야? 아! 나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? 이 몸에서 나가고 싶다고요! 사랑은 사랑으로 치유된다는 말이 있잖아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반가워! 내 이름은 스콜리아 이것도 정신나가 이네네